신앙일기 신앙일기 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포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렵고 무서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와 사망의 법이 무섭고 끔찍한 법이지만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이 그렇게 그각 무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껏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정죄를 하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머스 2장 전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벌을 받을 대상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절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내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분개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그리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책감을 느끼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변명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거짓말을 어쩌다 한 번 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을 반목듯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게 맞지만 나는 그렇게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큼만 하라고 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할 때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가 잘못할 때 그대로 나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많은 사람은 심판하고 더 적은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리참하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세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 대한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리와 바리세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세인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리세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든 바리세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며 바리세인이 세리를 비난하지만 그도 역시 세리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이기에 회개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길이 참아주시는데 바리세인은 자기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라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세인처럼 자기가 한 옳은 행동만 생각하고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죄가 있으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적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자기 기만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악한 죄인일 뿐이기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비판하면서 나도 그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면 내가 비판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과 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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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